지퍼 스위터 가고 싶었는데 항상 못 들어갔거든요 순위에서 탈락돼서 맨날 못 들어갔는데요 이번에 나홀로 집에 지퍼 스위터 지퍼 스위터 중에서는 자기가 뜨고 싶은 거 자유예요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푸띠니트님의 지퍼 스위터를 뜨고 있고요 저번에도 제거 사이즈로 한번 떴고 이번에는 두 번째는 지금 88 사이즈 저희 엄마 사이즈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번째 사이즈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뜨는 거라 그래도 도안은 제가 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 마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 지퍼 스위터 뜨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마커링 중에 이 전구 마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유는 여기에 잘못 마킹을 했을 때 얘를 이렇게 풀러서 뺄 수가 있잖아요 빼서 또 여기다가 잘못돼 있으면 또 옆에다 칸에 옮겨도 되고 그래서 이걸 좋아하거든요 열려있는 거를 근데 이거 이번에 저번에 만탱이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마커인데요 이게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열려요 귀걸이 하듯이 그래서 이거 너무 좋아요 여기가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이거 만약에 시작점을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빼서 옮길 수가 있어서 저는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전구 마커처럼 이렇게 아니 귀걸이처럼 이렇게 곰돌이 핑크색 저는 그 만탱이님 저번에 만났을 때 이거 마커 중에서 고르라고 하셨는데 저는 핑크색을 좋아서 핑크색 했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저는 항상 이걸로만 쓰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곰돌이 마커 써봤는데요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즘 마커 만드는 거에 마커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만들려고 재료를 저번에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아직 만들진 않았는데요 이거 저는 피아노 줄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도 피아노 줄처럼 얇아요 얇어가지고 이게 열었다 닫혔다 하니까 너무 실용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구입을 해가지고 피아노 줄도 만들지만 이것도 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도 어디서 파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저의 엠버는 지금 저는 여기가 밑에가 너무 길어져서 무늬를 넣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고무단도 그냥 짧게 했거든요 크롭으로 입고 싶어서요 얘가 길어지면 진짜 너무 항아리처럼 돼버려가지고 크롭이 아니면은 진짜 절대 못 입을 것 같아가지고 밑에 그냥 갑자기 급수습 전 꽈뜨기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소매도 다 제가 여기가 너무 핑크가 너무 화려하게 튀어가지고 소매 무늬는 뺐고요 그래서 약간 벌룬 식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도 전 꽈뜨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길이가 소매는 이 정도 됐고요 이쪽 지금 고무단만 마무리하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 이따가 마무리하고 제가 착용샷을 찍어서 끝에 한번 달아볼게요 그리고 제가 그 바늘이야기 김대리님 책을 내셨잖아요 그거 교보문고에다가 처음에 시키려고 하다가 거기 안 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홈페이지에 바늘이야기에 그 책을 파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받으면은 어 금방 받을 것 같아가지고 어 그 거기서 시켰는데 오늘 오는 날짜거든요 오면은 제가 거기서 뜨고 싶은 게 몇 개 있어가지고 그거 어 그거 뜨고 싶은 거 있다가 책 오면은 한번 촬영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알리에 아 알리 아니고 울레야하우스에서 저번에 한 10일 걸린 것 같아요 저거 검은 줄이랑 어 저 진저의 줄 있어요 그거 그거 엄떠뜨님 저번에 그거 사각바늘이랑 사셨다고 하셔가지고 그 저번에 사각바늘 사고 이번에 이제 줄이 너무 사보고 싶은 거예요 줄이 제가 이제 문어발이 많다 보니까 줄이 부족해가지고 어 그 제가 요번에 함두방에도 여러 군데 들어가고 해서 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검정줄을 시켰어요 그래서 검정줄 온 거랑 그 또 제가 실 회색실인데 좀 저렴하게 세일을 하셔가지고 울레야하우스에서 어 그거 세일하는 것 중에서 이제 좀 성분 좋은데 어 한불에 한 천 얼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가 시켰는데 그거 온 거 언박싱 하는 것도 제가 따로 찍었거든요 그것도 뒤에 달아볼게요 그리고 제가 어거스틴 도안 중에 자유롭게 뜨는 프리다님 거기에도 한두번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 12번이에요 어거스틴 12번 12번이고요 이거 이제 이거예요 제가 프린트를 해왔는데요 요거 전 12번 요거고 저는 밑에를 여기 저는 여기 고무단 소매를 좋아하거든요 여기만 변형을 할 거예요 고무단으로 그리고 이거 저 이렇게 프릴 달린 거 요정도 프릴 달린 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프릴 있는 거 요거 빨리 떠서 입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실을 못 골랐고요 어 빨리 캐스톤 해야 돼요 캐스톤 해서 인증 사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을 고르고 오늘 중으로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고르고 지금 이거 앰버 마무리를 하고 저는 하려고 앰버 요만큼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고 어 지금 요거를 실을 고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어 여기 늘림 몇 번만 하면 이제 어 여기 원통 이어기까지 했고 여기 이제 조금만 뜨면 이제 소매 분리 하거든요 소매 분리 하면 이제 무한메리아스만 남아가지고 그거 하면서 이제 뱃사도 이제 배색 있는 거 뜰 예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의 앰버가 어 여기 몸통은 4mm 했고요 여기 어 고무단은 3.5mm로 하다가 여기가 많이 안 오그라져서 여기가 3.5 부분 한 부분이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가 많이 이렇게 안 오므러져 가지고 저는 3mm 이거 이거 데님 쇼티 중에 제일 작은 호수가 3mm예요 3mm로 해가지고 맨 밑에는 떠줬어요 얘가 한 51, 50코 정도 되더라고요 50코 정도 되는데 이제 여기서 많이 확 줄여줘 가지고 뜨다가 여기는 3mm로 떠주니까 확실히 얘가 확 오그라들었어요 오그라들어 가지고 이제 얘가 아무래도 통이 그냥 좀 낙낙해요 딱 붙지 않아서 그냥 홀렁하게 빠지는 정도라서 여기는 그냥 덮어 씌웠어요 돗바늘 안 하고 덮어 씌웠고요 저 이거 비오 셔틀랜드 세 탈에 샀는데 이거 마지막 거에요 이게 지금 바디 여기 바디가 여기 한 탈에 이 정도에서 끝나고 여기 아 여기까지 끝났나 그리고 두 번째 탈에가 이쪽 소매까지 끝나고 이제 세 번째 탈에서 네 여기 하고 이만큼 남았습니다 얘가 50g이라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여기 배색이 사용된 실은 다 저는 니컨에 여기 도톰 램스홀 2겹 그리고 얘는 네프 니컨에 15수짜리 얘는 4겹인가 5겹인가 잠깐만요 4겹? 5겹 5겹 5겹이에요 네 그래서 얘가 조금 이게 네프사라서 이렇게 콕콕콕 좀 이렇게 이런 게 들어가줘서 저는 이런 거 약간 스페클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콕콕콕콕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구 마커가요 이 파란 거는 코코니츠에서 산 거고요 이거는 브라색은 니트 컨테이너에서 이제 사은품으로 오는 마커예요 전구 마커 근데 이거 니트 컨테이너 거는 사은품이라 그런지 제가 너무 자주 사용을 해서 그런지 이게 칠이 다 벗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보여주려고 쟤는 저 이거 코코니츠 거 살 때 이거 너무 비싸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 열대가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거 열대 코코니츠는 되게 부드럽게 열리거든요 근데 이거 니트 컨테이너 거나 사은품으로 오는 거는 진짜 많이 눌러야지 눌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칠이 벗겨지고요 저는 왜 이거를 두 개 걸어놨냐면요 이게 이렇게 레귤런 늘림 끝나면 이제 몸통 늘림만 해야 되는데 몸통 늘림 할 때는 이제 소매 쪽은 안 늘리고 몸통 있는 부분만 늘리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몸통 늘림 한 몇 번 반복하잖아요 반복할 때까지만 이렇게 걸어놓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소매 분리할 때 이제 다 빼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이렇게 했더니 좀 덜 헷갈려요 그래서 저희 이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냥 보여드리려고 찍어봅니다 네 이거 코코니츠 비싸도 비싼 값을 해요 네 이거 이렇게 칠이 아직까지 하나도 안 벗겨지고요 이거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얘가 진짜 쉽게 열고 닫혀서 너무 편해요 네 근데 저희 강아지가 이거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이게 코코니츠 거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또 사기에는 너무 비싸서 그냥 사은품으로 온 거 쓰고 있는데요 나중에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웨어하우스에 며칠 전에 어 이거 케이블 검정 케이블에 써보고 싶어서 이거를 어 월웨어하우스에 이걸 시키면서 이제 이 실을 세일을 하길래 이 실을 어 15번 15번 1,2,3,4,5,6,6,7,8,9,11,12,14,14,15개 이 실은 드롭스리마 실이거든요 이게 어 안 잡히네 네 50g에 100m 65% 울에 35% 알파카에요. 성분도 괜찮은데 가격도 엄청 착해요. 이거 15볼 했구요. 그리고 케이블이 지금 60cm 하나 80cm 두개 100cm 하나 미트프로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배송비 까지 해서 37cm 정말 저렴하죠. 이거 한 10일정도 걸린 것 같아요. 10일정도 걸린 것 같고 이거 지금 실도 요정도 엄청 실이 촉감도 되게 부드러워요. 지금 이거 가디건 하나 뜨려고 좀 큰 사이즈 가디건 제꺼 뜰지 일단 실 소요랑을 계산을 해보고 누구꺼를 뜰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지금 이 케이블을 한번 꺼내봤거든요. 저는 이 검정 케이블 이거 한번 되게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진저 케이블보다는 조금 자기주장은 진저 케이블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그것보다는 좀 자기주장이 약한 편인 것 같긴 해요. 일단 편물을 떠봐야지 이제 알 것 같거든요. 제가 레드줄을 써보니까 레드줄은 정말 이거 지금 레드줄로 쓰고 있는데요. 레드줄은 자기주장이 강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편물을 한 요정도 떴을 때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좀 잘 따라와줘서 되게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지금 진저 바늘은 많은데 지금 케이블 때문에 조금 어쩔 땐 뜨면서도 막 너무 자기주장이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써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80cm 두 개 60cm 하나 100cm 하나를 시켰어요. 어차피 케이블이 부족했었거든요. 조금 그래서 요것도 써보고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또 찍어보겠습니다. 저 어제 고양이 가방 여기 자수 그냥 제 맘대로 놔줬고요. 제가 뭐 따로 자수를 배우거나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너무 대충한 것 같아요. 근데 나름 뭐 사이즈는 만족하기에 나왔고요. 이제 안감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이거 다이소에서 이거 천원 주고 구입한 거거든요. 요거 사이즈 이렇게 재서 이제 이게 뒤집어야 되니까 여기도 이제 연필로 자를 때고 표시를 했어요. 표시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시침질을 해줄 거고요. 높이는 한 요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연필로 이렇게 자되고서는 여기 일단 표시를 해줬어요. 여기까지 시침질을 하고 요 밑에도 하고 아니다. 이게 위에 오면 되겠네요. 위에 오면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시침질을 해서 뒤집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요거 시침질하고 또 찍어볼게요. 네. 다행히 이 색깔 실이 있고요. 지금 요 바늘 보시면 이렇게 퀼트 바늘은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작아가지고요. 이렇게 작아서 이건 일반 바늘이고요. 이거는 퀼트 바늘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아가지고 이게 바느질 할 때 정말 이게 바느질을 뜰 때 정말 잘 되거든요. 잘 되는데 이게 손에 잡았을 때 이렇게 작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것만 있는 건지 긴 것도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배울 때는 이 바늘을 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바늘로 지금 이거 표시해놓은 데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까지 해주고 여기 가위로 잘라서 이제 안감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저 이거 제 바느질을 하는데 안에는 엄청 지저분하고요. 이거 제가 거의 결혼할 때 이거 저희 친정 언니가 사준 건데 10년 넘게 지금 썼거든요. 거의 18년? 근데 얘가 정말 튼튼해요. 튼튼하고 안에 이렇게 시침을 이렇게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놓고 쓰기 좋고 일단 이거 연결해놔야 되니까 시침핀이 몇 개 필요해서 시침핀으로 조금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놓고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박음질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떠주고 이렇게 땡겨줘요. 한 겹으로 한 겹으로 해요. 저는 실 한 겹으로 이거 약간 킬트 실 자체가 좀 뭐지? 튼튼해요. 튼튼해서 이렇게 한 겹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바늘이 왜 작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바늘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끝까지 해주면 되고요. 여기 끝에 이제 뒤집었을 때 이 부분이 꺾이면 여기가 이렇게 뒤집었을 때 여기가 꺾이면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기도 다 해줄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뚫려 있는 데거든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안 잘라줘도 되는데요. 여기랑 여기가 뒤집으면 여기가 겹쳐요. 그래서 여기랑 또 이 부분 이 부분도 조금 잘라줍니다. 그러면 뒤집었을 때 조금 이거 도톰하지 않고 좀 얇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를 여기 다 하고 오겠습니다. 음 저 여기 침질을 해주다가 이제 끝에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여기도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했고요. 여기만 끝에 부분에 풀리지 않게 좀 여기만 왔다 갔다 박음질을 더 해줘요. 끝에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면 음 더 훨씬 이 부분이 튼튼해지더라고요. 더 쎄ě 이제 지나가는 제가 예전에 썼던 킬트 바늘을 찾았어요. 이게 이렇게 되어있어서요. 이렇게 조그매요. 그리고 이거 하다가 지금 손이 자꾸 찔려서 얘를 찾았거든요. 이거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 배울 때 샀던 건데요. 이걸 이렇게 끼고 하면 여기 조금 바늘 끝에 얘가 짧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콕콕 이렇게 누를 때 여기에 찔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해서 했었어요. 하다보니까 자꾸 끝에가 따가워서 이렇게 해서 얘를 밀어줄 때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다행히 이런 게 다 있네요. 제가 다 안 버리고 다 바늘함에 넣어놨더라고요. 얘는 그때 제가 킬트 할 때 그 선생님한테 공방에서 얘를 구입을 한 거라서 얘가 어디서 파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것도 일본 제품이었어요. 일본 제품이었는데 얘가 이것도 꽤 그래도 좀 비쌌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얘가 약간 고무 실리콘 재질이거든요. 실리콘 재질인데 얘가 제가 이거 두 개 두 개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얘는 좀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 끝에가 이렇게 시커메졌고요. 얘는 조금 깨끗해요. 얘를 조금 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옛날에 킬트 배웠던 그때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되게 재밌어서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뜨개가 더 재밌어져가지고 이렇게 가끔 뭐 가방 만들 때 안감 정도는 만들어도 뭔가를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때 너무 실컷 만들어가지고 이게 바느질이 저는 가방 만들 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었어요. 그때 거의 한 달 넘게 그 가방 만들 때 좀 큰 가방 만들었거든요. 그때 재료값도 되게 좀 많이 들어가고 재료값도 많이 들어가고 또 수강료 따로 내고 또 시간도 한 달 넘게 걸렸었어요. 두 달은 좀 안되게 그때 하고 싶었던 거 거의 많이 떠가지고 그때 만들었어가지고 이제 킬트는 더 이상 그때 배울 만들고 싶은 게 별로 없어져가지고 이제 그때 한참 배울 때는 막 인형도 만들고 싶고 막 그랬었는데 인형도 한번 만들어 봤고 또 또 제가 가방도 만들어 보고 또 어 파우치도 만들어 보고 또 휴지 커버 만들어 보고 그 외에 이제 그 어 냄비 손잡이 그건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 정말 튼튼 이거 킬트 자체가 제가 이 실도 되게 질 좀 되게 어 쨍쨍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별로 이렇게 오래 써도 어 별로 이렇게 오래된 티가 안 나요 신기해요 제가 그 냄비 손잡이는 정말 하루에 한번은 쓰거든요 한번 이상 근데도 맨날 쎄 거예요 너무 신기해 그 원단이 좋은 걸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거 만들 때도 어 사는게 더 싸지 막 그랬었어요 사면은 몇천원 안하는데 만들면 일단 공방 그 수료비 아니 수료가 아니고 어 수강료 수강료 따로 내야 되고 재료비 따로 내야 되고 또 어 하다가 필요한 거가 자꾸 생겨요 그럼 중간중간에 또 사야되는게 생기니까 어 하나 만드는데 되게 비용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 그런데 그거 냄비 손잡이는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서 그때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거든요 계속 어 근데 맨날 맨날 봐도 맨날 새 거예요 너무 신기해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요 확실히 얘를 끼니까 좀 속도가 빨리 나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해주고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요 여기가 안감 안감이 안감이 겉에 나오게 하고 얘가 이제 겉감 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 근데 아 뒤집을 필요가 없구나 여기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니깐요 아 아 뒤집을 필요가 없네요 아 이거를 여기다 넣고 고정만 시켜주면 돼요 제가 사이즈를 거의 맞게 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조금 이렇게 여기를 계속 여기를 고정을 시켜놓고 시침질을 해주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또 찍어볼게요 네 지금 여기 약간 이렇게 어 안으로 해서 시침을 이렇게 해놨고요 음 여기서부터 지금 어 저는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냥 듬성듬성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한번 고정 시켜놓고 또 하면 돼서요 어 듬성듬성 해놓고선 이제 자리를 잡아놓고 저는 할 거라서 이게 위에는 이제 진짜 땀이라면은 밑에는 이제 나중에 풀러주는 단이거든요 그래서 풀러주는 단은 음 그냥 임시로 해놓는 거예요 임시로 그냥 다른 색깔로 해도 되는데 보통 퀼트 할 때는 음 그냥 하얀고 그냥 비싸지 않은 실로 해주고 나중에 풀러서 걔는 버려 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듬성듬성 해서 밑칠을 잡아놓고나서 약간 촘촘하게 해줘요 근데 이것도 바느질 제가 바느질 아 손바느질을 제가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저희 강아지 죄송합니다 아니 왜 저렇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을 시켜도 잘 안되네요 대충 듬성듬성 해놨는데요 저는 워낙에 제가 바느질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 그 퀼트 배울 때도 배우시는 분들 중에 정말 바느질이 적성에 안 맞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정말 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가지고 나중에는 수강 등록해놓고 안나오고 그러신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근데 어 저처럼 이렇게 바느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집에서 하시지만 이제 이게 너무 스트레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냥 세탁소에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하하 저는 워낙에 진짜 이 바느질을 워낙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좀 그때 너무 너무 많은 걸 만들었었어 가지고 좀 약간 질려서 이제 이제 퀼트 는 이제 질려서 하기 싫고 근데 그때 몇 년이지 1년 정도 배웠는데요 지금 제가 뜨개질하는게 지금 거의 1년은 아니지만 근데 뜨개질은 안 질릴 것 같아요 왠지 왠지 느낌에 왜냐면 너무 뜨고 싶은게 자꾸 생겨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도안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대충 얘는 대충 나중에 풀러서 얘는 버릴 애들이기 때문에 대충 해주고 한번 한번 더 해줄 거예요 위에다가 이거 손잡이가 있어서 이 위에는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손잡이 최대한 밑으로 하고 있어요 손잡이를 저 먼저 달아줬기 때문에 얘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건지 그 순서를 잘 모르겠네요 저도 배운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답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바늘 기가 진짜 작아요 이 바늘 자체가 그래서 넣을 때 여기에 이거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니지 바느질이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짜증 내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네 그러시면 세탁소에 막히시면 돼요 근데 이거 고양이 가방 너무 귀여워 가지고 제가 꼭 이거 하나 만들고 싶어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만들고 싶었는데 전 이거 세탁소에 맡기기로 했어요 처음에 어 근데 갑자기 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집에만 있으니까 움직이기 귀찮아 세탁소가 너무 가깝거나 이러면 금방 맡길 텐데 또 이거 맡기면 저희 동네는 진짜 오래 걸려요 며칠 걸려서 며칠 걸려서 그것도 그때 또 다 됐다고 해서 가면은 또 다 안 해 놓으셔 가지고 아 그럴 때 조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이 내가 하는 게 빠르겠다 이러고 그냥 바지 밑단이나 이런 거 줄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전 제가 그냥 줄이거든요 그냥 그게 빨라요 저희 동네는 좀 해 주시는데 오래 걸리고 잘 안 해 놓고 다음에 또 오라 그러고 다음에 또 가면 또 안 해 놓고 또 다음에 또 오라 그러고 그러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대충 해 놨고요 여기에 이제 차분하게 앉아서 여기 촘촘하게 이제 해주면 돼요 위치는 잡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안에 안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좀 핑크핑크한 거 너무 좋아 가지고 이거 차분하게 제가 앉아서 조금씩 떠주면 금방 뜨거든요 그래서 저의 가방은 이렇게 안감까지 이렇게 네 손잡이는 이 정도 너무 예뻐요 너무 만족합니다 근데 손잡이가 좀 뒤로 이렇게 벌러덩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아 제가 가방을 지금 그때 필터할 때 한번 만들어 보고 그때는 가방 가방 끈을 그냥 가죽 가방 끈으로 하거든요 그냥 기상품 나와 있는 걸로 근데 이거는 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얘는 더 연구를 해 볼게요 이거 오늘 도착했고요 네 제가 뜨고 싶은 거 요거 이게 브리오씨 니트 집업 카디건 저 요거 뜨고 싶었고요 또 요거 탑다운 케이블 니트 이거 그리고 요거 요게 제일 뜨고 싶었어요 이거 브리오씨 터들렛 조끼 되어 있는 거고요 어 여기 보시면 어 요것도 이쁘네요 벌룬 탑다운 스웨터 음 조끼 조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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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요거 떴어요 요거 요거 이게 그 streamlined 뜬 붕거에 장면 쩐거에 장면 속에 있고요 으음 이거 볼수록 이쁜 네요 음 족디도 괜찮네요 아 요거는 위랑 아래랑 같이 세트로 나와 있구요 어 이거 탑다운 가디건 저 요거 떴어요 여름에 긴팔로 해서 떴구요 요거 미니콘 까베기 요것도 떴어요 이 버킷햇 있구요 그리고 목도리 이거는 안 떴고 이거 손가락장갑 저 이거 뜬거 이거는 안 떴구요 양말 저 요거 떴어요 제가 뜬거 많죠 예 여기는 바늘이 하기 좋은게 이거 어 그거 qr 코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요걸로 찍어가면서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걸로 시작을 김대일 님 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뭐 이것도 너무 예쁜데요 필 가드님 터들렛 탑다운 스위터 뭐 요거 괜찮은데요 목에 목 부분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많이 쪼이지 않고 이정도에 오 너무 괜찮은데요 이것도 떠야겠어요 를 어 규범고에서 사지 않았구요 저는 저기 바늘이야기에 홈페이지 들어가 샀거든요 그래서 어 배송비 3천원 들어갔구요 다른거 사고 싶은거 있나 보려고 배송비가 좀 아까워서 어 3만원 채우면 무료 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살만한게 맘에 드는 게 딱히 뭐 살게 없어 가지고 그냥 배송비 주고 저는 구입을 했구요 저는 어 그거 여기는 단수기를 안 줘요 단수기는 그 교보문고 나 알라딘 요런 데서만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사지 않고 단수기 저는 별로 쓸 일이 없어 가지고 어 단수기 있어도 잘 안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하고 그냥 이렇게 바늘이야기에 시켰는데요 음 입금을 제가 저녁에 늦게 해가지고 어 지금 어제 출발해서 오늘 도착했구요 어 이게 하루면 만약에 6시 전에 제가 만약에 오전 만약에 오전에 입금을 했으면 그 다음날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이거 책 보면서 또 열심히 떠보겠습니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